저는요 이제 비엔티안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탕원을 거쳐서 남능댐 이쪽으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가는 곳은 남능댐, 여행 상품지에도 없는 남능댐을 향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전길이 차 같은데요. 저희 앞에는 중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 시간반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시간반 정도 열심히 달려서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탕원도 못 가고요. 주차 아주 아름답게 하셨네. 싹박아지 없이 하셨네.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으로 꺾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탕원, 탕원으로 가려면 트라이조. 우리 앞에 가는 거는 현대. 현대 포터죠. 여기에 지금 생산 라인이 있어요. 현대가. 우리나라 부품이 넘어오면 여기서 주립을 하는 라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들이 상당히 많죠. 한 25분 정도 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탕원이 도착하죠. 소풀 뜯고 있네요. 여물. 더운데 저 앞에 가는 우리 학생은 살 안 태우려고 피부 미인을 꿈꾸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탕원입니다. 탕원. 제가 진짜 예전에 여기 라오스에서 살 때는요. 이 길 진짜 눈도 감고 다닐 정도로 진짜 많이 다녔던 길이에요. 이 길이 예전에는 완전 저 있을 때만 해도 완전 비포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노길 있죠. 농노 포장 다 해놓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스팔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비포장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죠. 자 여기가 유원지에요. 여기도. 지금 이 철교 있죠. 이 철교 밑에도 다 물입니다. 다 물이어가지고 여기도 배를 띄워놓고 식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일단은 지나치도록 하고요. 여기는 제가 따로 또 영상을 해가지고 올릴 거기 때문에 철교 여기도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5,000원씩 돈을 받았었어요. 이 다리 사용하는 통행료를.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다 없어졌네요. 길거리 옆에서들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과일 같은 것도 판매하시고 찹쌀밥 대나무 통에다 해가지고 판매들도 하고 아시죠. 봐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런 옛날 그런 추억. 네. 뭐 저 대나무 그 맵 밥. 그 저 찹쌀밥도 다 해서. 네. 대나무 밥. 대나무 밥. 얼마나 좋아. 이게 뭐 우리 옛날에 그 정겨운 향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게 너무 좋잖아. 풍족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나라. 이게 보이시나요? 비포 자켓. 이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길이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말 타고 당기네. 말 타고 당기네 말 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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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현재 라오스. 오 마야. 이게 현재 라오스 도로 상태입니다잉. 이게 주작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형님들님 동생 친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하지만. 예. 빨리빨리는 안 하고. 그릇. 봐봐요. 이게 막 차가 이래도. 크랙션 한 번 안 눌리고. 흙먼지 저 가니까. 어때요 지금. 그냥. 이 먼지만. 코랑 입에. 이 먼지만 안 들어가게끔만. 예. 막고 또 오도바이 타고. 예.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왜. 뻣배냥이니까. 예. 상관도 없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고. 경험기 아저씨. 크으. 상관도 없다는 거요. 예. 스님은 또 결혼도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아뇨. 손은 못 잡는데. 예. 항구 하고 치면. 여세. 한국을 치면. 이렇게 까러놓고. 길입질하라 짝꺼. 저거거든. 도로에서도. 그냥 뛰고 그렸어. 세금계산서. 소들이 이렇게 있네. 도로에서도. 나중에. 오지도 아니고. 오지다 오지 남능의 길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갔었는데 길이 공사 중이라 지금 돌아서 가다 보니까 길이 또 조금 좋지 않네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서 왔네 이 길을 와 진짜 징글 징글해 보네 자 대나무 마이뻥 자 여기가 남능댐 현재 입구입니다 물이구요 이렇게 꽃도 그렇고 저렇게 남는 이게 남는 댐이구요 라오스 말로는 큼 남는 큼 남는 큼이 댐입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마이뻥이라고 해서 재나무죠 그리고 무슨 조금 정글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조로도 상당히 좁은데요 제가 이제 왼쪽으로는 남는 댐이 보입니다 자 이게 남는 댐이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이게 남는 댐이구요 아 아 Zero게 그냥 없었죠 또 이게 다음 땡니koOkoh 어때요? 바다 같지 않나요? 배가 떼냐 안 떼냐? 뭐해 이거 지금 다 공사 중이네? 일단 공사 중이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죠. 지금 여기가 아 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2층 빼들은요 지금 다 없대요.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이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층 짜리 단층배밖에 없다네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빠꾸 할 수도 없고요. 썸먹 쌈씸 나티? 어? 까오씸 나티? 깡씸 나티에다. 상관듭다는 거요. 다 개무시 당하는 거요. 에? 지금 여기가 완전 공사 중이라 배 잡기도 겁나게 힘들고요. 지금 2층 빼들은 다 저쪽 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새롭게 단장을 한답니다. 지금 배 잡기도 겁나게 힘들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화려했던 2층 빼들은요. 사진으로만 남아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요. 이 단층 빼를 구하기도 힘드네요. 단층 빼라도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라오스에 있는 교도소 쪽을 한번 탐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왕족의 삶이 이렇게 찌그러지나? 나무 판대기를 울러 타고 가야 되네. 레드카펫은 다 어디 간 거요? 다 찌그러졌네 나도 이제. 아휴 이제 다 됐어. 이게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올 일이 있냐고 이게. 이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2층 빼를 화려하게 타다가 이게 어쩐 일이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왜? 야 이거 뭐 완전 라오스 거지 됐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래 음식을 다 팔거든요. 제가 근데 이 한국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마저도 안 사가지고 왔으면은. 우리 진짜 생으로 굶을 꺼냈어. 그리고 나 많이도 안 샀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카우팟 볶음밥이랑 이런 거 좀 살라 했었거든요. 야 김밥도 근데 조금밖에 없어. 김치는 뜯지 말자. 김치는 뜯지 말고 우리 호텔에서 뭐 먹자. 그냥 귀를. 두부조림하고요. 김밥하고 찹채하고. 오술뼈 볶음하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은 좀. 먹어가면서.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창작이 멋지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 이게 어쩐 일이냐. 1층 배를 타는 플라스가 다 날라갔네. 2층 배를 타는 플라스 한폭에 그림 같지 않아요. 이제 남자교도소 정면에 보이는 게 남자교도소고요 이제 여자교도소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일단은 남자교도소를 지나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여자교도소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데 있죠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여자교도소입니다 저 건물도 보이고 왔는데 저곳이 여자교도소예요 저 건물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여자교도소입니다 이게 여자교도소? 여자교도소 배로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교도소랑 여자교도소고 남자교도소 간에 배로 근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단점이 좀 있네요 여자교도소인데요 지금 저기 바닥에 모이면은 여성분들이 지금 목욕하고 있나봐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도 남자교도소 이쪽은 여자교도소 뭐 헤엄을 쳐서 움직일 수 있는 그건 안 되고요 배로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제대로 된 여자교도소네요 여자교도소가 너무 크다 남자교도소에 비해서 여자교도소가 더 크네 여자가 채를 더 많이 진다 교도소고라도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전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라오스에서 페인의 삶입니다 페인의 삶 페인됐어요 이건 파인의 삶 피자고자 차가운 피자고자 피자고자 파인 피자고자 마이 피자고자 물도 맑고 날씨도 너무 좋고 자그마한 섬 섬 섬 계속 조그만 섬들이 잔뜩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무인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섬들 중에 교도소도 두 군데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 민속 공예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능댐이 공사 중인 관계로요 그런 데가 현재는 다 폐쇄된 상태라 그냥 우리 형님들께 남능댐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남능댐은 물이 만주인가봐요 지금 이런데도 보면 잠기고 그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삽니다 저렇게 집도 저놓고 개인 배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 전기도 없고 이런데 참 사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의 소업입니다 부럽다 부럽다 나도 이런거 하나 갖고 싶다 부럽다 나도 이런거 하나 갖고 싶다 부럽다 나도 이런거 하나 갖고 싶다 자 한바퀴 돌고요 아 다시 사고는 있는데 지금 이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하시면 계속 공사중이에요 저기 위에 다 깎이고 여기가 앞으로 더 관광지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절이 있는 데가 원래 건물들이 다들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다 구집해서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완공되면 그때 또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